치즈쌤치 먹방! 오늘은 할라피니 불닭볶음면 한 봉지 킬바사 넣어서 치즈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 대박이야 할라피니 불닭볶음면 매워 미쳤다 킬바사 마요네즈랑 먹으면 더 맛있을거같아 뿌려서 마요네즈다 진짜 마요네즈야 쫄깃끝 싫지 그렇죠 나머지 불닭에 마요네즈 뿌려서 아, 진짜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와, 너무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이고 설거지거리가 또 한사발이네